다음 중 32비트 및 64비트 버전의 윈도우즈 OS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우리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운영체제고 윈도우즈가 운영체제의 한 종류다. 이건 뭐 다 알고 계시는 건데요. 윈도우즈가 32비트 버전이 있고 64비트 버전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속도로가 32차선, 64차선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일 때, 같은 교통량일 때 어떤 차선이 더 효율적이에요? 교통의 흐름이? 당연히 64비트, 64차선이 효율적이죠. 그래서 윈도우즈 O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2비트보다는 64비트 버전이 더 효율적이다. 처리 속도 면에서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64비트 버전의 윈도우즈에서는 대용량 램을 32비트 시스템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맞는 얘기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32비트에서는 램을 4GB까지밖에 허용을 안 해요. 큰 차이죠? 32비트 버전의 윈도우즈에서는 램을 4GB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64비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홈 버전 같은 경우는 128GB까지 돼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홈 버전, 128GB고. 윈도우즈가 홈 버전이 있고, 우리 시험은 기준 버전은 이제 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8GB까지 된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프로라든가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는 2TB,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6TB까지 지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1번은, 64비트 버전의 윈도우즈에서는 대용량 램을 32비트 시스템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32비트는 4GB까지밖에 안 된다. 이거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64비트 버전의 윈도우즈를 설치하려면 64비트 버전의 윈도우즈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시킬 수 있는 CPU가 필요하다. CPU는 뭐예요?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 처리 장치. 네, 맞습니다. 64비트 버전의 윈도우즈를 설치해서 쓰려면 그 64비트를 처리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CPU, 중앙 처리 장치가 필요해요. 2번 보기도 맞는 보기고. 세 번째, 64비트 버전의 윈도우즈에서 하드웨어 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려면 64비트용 장치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CPU와 마찬가지로 64비트용 장치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CPU, 드라이버, 드라이버 다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고 2번, 3번 다 맞는 얘기고요.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프로그램이 64비트 버전의 윈도우즈용으로 설계된 경우에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앱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죠. 호환성 유지를 위해서 32비트 버전의 윈도우즈에서도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거는 따로따로 돼 있어요. 64비트 버전 따로, 32비트 버전 따로 있습니다. 그럼 따로 있는 이유는 뭐예요? 호환성 유지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64비트, 32비트 어플리케이션, 앱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성 유지를 위해서 설계되었다. 그러면은 틀린 얘기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럼 32비트를 써야 되느냐, 64비트를 써야 되느냐, 윈도우즈. 어떤 걸 써야 돼요? 램 용량이 커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요즘 컴퓨터를 사게 되면 보통 8기가, 16기가, 32기가까지 더 증설할 수도 있지만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되니까 32비트는 4GB까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64비트 버전의 OS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